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으로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규모 증가세가 추춤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감소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이걸로 안 되면 3단계까지 나온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단계 했는데 3단계 못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정부 정책의 방향은 명확하게 정해졌잖아요. 경기 살려야 돼, 가계부채 막아야 돼, 집값 잡아야 되라는 3단계의 정책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스트레스 DSR 3단계 못할 이유도 없고요. 2단계도 두 달 연기하긴 했습니다만 연기하는 건 또 자영업자라든지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연기하긴 했는데 확인했잖아요. 대출 잘못 건드리니까 집값이 폭등하는구나를 정부가 한 번 더 느꼈어요.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대출을 풀어주는 데는 아마 굉장히 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는 내리는데 아마 굉장히 인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말겠지 내년 1월 되면 또 대출 많이 풀어줄 거야 라고 하는데 아마 시중은행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정부나 금감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든 관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저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해 0.25%포인트가 내릴지 25BP가 내릴지 50BP가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내년, 내년 말까지 본다면 적어도 100BP 정도 1%포인트 정도는 내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2% 중반대 정도 중금리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기준금리가 100BP 1.1%포인트 정도 내려가는데 대출금리가 어떻게 안 내려가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는 내려가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막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 설사 금리가 내리더라도 대출을 잘 못 받게 하는 스트레스 DSLR 3단계 당연히 저는 7월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조기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약간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9월 13일 기준 8만 3,468건으로 매물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더 이상 상승한다는 시그널보다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매물이 증가한다. 매물도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매물이냐.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매물은 매도자, 집주인이 하려고 내놓는데 가격을 내려서 내놓느냐. 하락 매물이냐. 상승 매물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상승 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보다 더 높게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당장 거래하지 않아도 돼. 거래되면 땡큐. 안 되면 말고. 라는 심리가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하락 매물이 나오면 거래가 돼요. 지금 매수자들이 구매 욕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매수자들은 사려고 해요. 단, 실거래가가 최근에 너무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물이 있다면 내가 살 생각이 있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고요. 집주인들은 무슨 소리? 지금 금리도 이제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서울이 공급 물량 쉽게 해결이 될까? 공급 5년? 지속이 될 수도 있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데 내가 왜? 왜 내가 호가를 내려야 돼? 라고 반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매물들은 현장에 가보면 상승 매물이 많아요. 호가를 올렸기 때문에 야, 실거래가보다 내려달라니까 왜 돌아올리니? 난 그거 못 사.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락 매물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고 빨리 팔겠다.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많이 올랐는 건 사실이고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내가 제시한 가격에 사주면 그래, 한 번 나도 차익 실현을 해볼게. 대신 내려서는 안 할게. 라는 지금 시그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은 늘어나는데 그 매물이 어떤 성격인지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저도 이제 현장 임장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하락 매물은 지금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지난번 소장님께서 2, 3년 후에 2차 포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근거로 전세가 상승을 꼽으셨는데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보니까 69조 연속 상승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주택자들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원래 전세 살라고 하는데 너무나 많이 올라 버렸고 그래서 이거 차라리 집을 사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건 전세죠. 왜냐하면 집값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사면 되잖아요. 안 사고 전세 살든 월세 살든 지켜보고 지금까지도 내가 무주택으로 살았는데 지금 급하게 살 필요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전세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 선택지 전세금을 올려준다. 대출 받아서 올려주면 되는데 최근에 대출도 잘 안 나오고요. 사실상 은행 창구 가면 거의 막혔습니다. 대출 안 나오고 실제로 대출 금리가 5월, 6월에 좀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올랐거든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 올려주기가 쉽지 않다면 두 번째 방법은 월세로 가는 방법입니다. 월세 가격은 내렸을까요? 월세 가격은 최근에 다시 오른다 이런 얘기 만들더라고요. 월세 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2022년에 전세 가격은 떨어졌잖아요. 월세는 안 떨어졌거든요. 월세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말이 쉽지. 월세 내면 되지. 선진국은 이제 월세 시스템이 보편화된 임대 제도이기 때문에 월세 내는데 크게 저항이 별로 없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전세 제도가 일반화된 임대 제도였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월세를 올려준다? 굉장히 좀 생돈 내는 듯한 느낌?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뭐냐?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내 집 마련하려고 보니까 최근에 집값이 또 급등했네?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작년이나 올해 초 정도 가격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고 현장에 가서 안 되겠어. 내 집 마련해야겠어. 알아보면 깜짝 놀라죠. 올 초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올라갔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없어요. 전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매 수요로 이동할 수도 있고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동반 상승입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매매, 전세, 월세 동반 상승입니다. 서울은. 물론 지방은 또 반대 양상이 벌어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빌라, 오피스텔 또 최근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건 왜 올라가느냐? 깡통전세, 역전세가 계속 진행 중인데 왜 서울은 빌라는 왜 올라가지? 굳이 따지자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크지 않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고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신속통합교회, 모아타운 막 하는데 구도심에, 서울 도심에 빌라들 이런 쪽이 정비구역에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신속통합교회가 우리가 신청할 계획이야 라고 하면 호가가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런 수요들 때문에 서울은 빌라, 오피스텔도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역시 지방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지금 더 벌어졌다.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송하면 댓글 같은데 막 그렇게 달립니다. 우리 동네는 무슨 소리야? 우리 동네는 전혀 반대 상황인데 뭐가 오르긴 뭐가 올라? 라는 댓글들이 막 달리는데 그 지역에서는 안 오를 수도 있고요. 지방도 서울에 비하면 여전히 좀 찬 바람이 불고 있는데 또 비교 시점이 올 1월 또는 작년과 비교해보면 지방도 좀 개선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나아지고는 있는데 서울에 비하면 여전히 차이는 더 많이 벌어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집값이 뭔가 바닥을 쳐야지 정확한 바닥을 알 수 없지만은 무주택자들이 사든지 만든지 할 텐데 다른 인터뷰에서 이 집값 바닥을 알 수 있는 시그널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단계 시그널을 제가 앞서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보죠. 2011년, 12년도에 조정기가 그 마지막 단계에서 상승기 전환되기 전에 2차락이 한번 왔는데 그 당시 1차락은 2008년도, 2007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차락 한번 충격이 왔고요. 집값 떨어지고 정부가 금리 내리고 규제 풀어서 일단 급하게 한 6개월, 1년 정도 막긴 했습니다. 그 후로 등락을 거듭했죠. 2008년, 2009년, 2010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다 2011년도에 한 번 더 떨어지더라고요. 2012년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상황을 좀 우리가 다시 이제 유출을 좀 해보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시그널만 읽으면 되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규제를 풀죠. 그래서 그때 강남의 규제지역이 아마 2009년에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규제지역이 풀렸고요. 강남은 2011년에 풀렸습니다. 시차가 좀 있죠. 그 얘기는 강남 집값이 빨리 빠지지 않았다.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버티다가 2011년 정도 마지막에 강남 집값이 빠집니다. 빠지니까 정부는 규제를 풀어줬거든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지금 또 강남이 규제지역 언제 풀리는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강남, 상구, 용, 상구 규제지역 풀리는 걸 봐야 되고요. 강남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또 지금은 막 무섭게 대출 규제를 하는데 대출 규제도 살짝 풀어주거든요. 야, 빚 내서 집 사라 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고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양도세, 세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카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카드들을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않을 것 같지만 또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정부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부에 대한 기조를 좀 부동산이 그런 논란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기자분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가 집값을 못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잡는다, 못 잡는다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주체? 이 판을 부동산이란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이란 판을 만들어서 가장 많은 수익을 얻는 주체는 저는 정부,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이 부동산 판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만 진정한 승자는 국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살 때 취득세 내죠. 1년에 한 번씩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내죠. 할 때 또 양도세를 냅니다. 6에서 45% 거기에 중과세가 적용이 되면 더 많이 거둬들이죠. 국가가 우리가 동업을 하게 되면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동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대 5가 기본이잖아요. 5 투자해가지고 수익도 5 정부는요?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5를 가지고 갑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을까? 소유권은 우리 거죠. 우리가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50년대, 6개월 년 끝나고 50, 60년대 토지개혁을 해서 토지를 개인한테 줘요. 저는 그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면 토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 돈을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넘겨버립니다. 대개 인심서주는 것처럼 주는데 실제로 이익은 정부는 거기서 다 가져가요. 투자도 안 하고 토지를 그냥 넘겨줘 놓고 자기들은 관리도 안 하면서 그냥 돈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계속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런데 이걸 부동산을 죽여버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갈라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황금알은 살려야 됩니다. 거위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죽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죽이면 안 돼. 국가 시스템이에요. 국가의 사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데 너무 과열되면 안 되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날라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라다니지는 않게 줄 좀 매달아 놓고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인플레이션 정도 올라가길 바라는데 실제로는 좀 더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갈 때는 약 좀 묶어두고 아플 때는 약도 좀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플 때 약을 주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자면 정책에서 올라갈 때는 정부가 약간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집값 잡을 수가 있으니까 사지 마. 규제 해버린다. 날지 마. 라는 경고를 주는데 반대로 아플 때 약을 줄 때는요. 야, 약 좀 줘. 얘 좀 살려야 돼. 니들 또 와서 약 좀 줘. 라고 할 때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집값이 떨어져서 정부가 규제를 풀고 집 사라는 시그널을 줄 때 집 사면 항상 전답입니다. 항상 성공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2022년 12월 2023년 1분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막 사라고 했잖아요. 규제 풀고 그때 사신 분들 불과 1년? 1년 반 전인데 그때 사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시세 차익 다 얻었잖아요. 역설적으로 올림픽 파크 포레오만 보더라도 일반 분양가가 13억 대였거든요. 지금 25억 26억 가잖아요. 불과 1년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하라고 했을 때 야, 우리 거위가 아파. 얘한테 약 좀 줘봐. 라고 했을 때 얼른 약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타이밍은 약 줄 때 거위가 아플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그러지 않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내가 필요한지 모든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가 지금 심하잖아요. 감소 우려 때문에 그럼 지방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아, 지방이 무조건 죽지는 않아요. 무조건 죽지는 않아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서울도 조정이 들어가요. 지방도 충분히 조정이 되면 또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는 좀 힘들어요. 입주 물량도 많고 미분양도 많은데 전제 조건은 정부가 미분양 소진 대책이 나온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좀 풀어줘야 돼요. 저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 집값인지 과열 양상도 보고 대출 규제 하잖아요. 이렇게 대출 규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대출 규제보다도 구매 욕구는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지를 줘야죠. 애가 사탕 먹고 싶다는데 먹지 마 그러면 애가 안 먹을까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사탕을 얼른 먹고 싹 닦고 입싹 닦고 집에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차라리 지방의 미분양이 지금도 많고 늘어나고 있으니까 1년간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게. 취득세 감면해 줄게. 대출 이자도 내려줄게. 라고 한다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요즘 서울에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아 서울에 할까? 지방에 혜택을 주면 괜찮지 않나? 지방 미분양이나 사볼까 하는 고민을 할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을 좀 활성화시키고 미분양을 활성화시켜주게 되면 지방에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격차는 줄일 수가 있는데 단기 흐름은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인구 감소, 인구 소멸을 지방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350만이 넘었거든요. 인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350 몇 만이었는데 지금 327만인가 6만인가 지금 그 정도 됩니다. 30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30만 명이면 작은 중소 도시 하나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어디서 표시가 나냐면 구도심에 가보면 표시가 나요. 해운대나 광안리나 신도시들 지방에서도 신규 택지 개발되잖아요. 신규로 개발되는 지역들은 표시가 안 나는데 서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보면 이제 공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공실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상가가 먼저 타격을 받거든요. 수요가 줄어들면 30만 명이 빠져나간 자리는 반드시 구멍이 생깁니다. 상권이 먼저 영향을 받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30만 명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김밥을 사 먹어도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습니까.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됐다. 인구 소멸의 부작용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 둬서 20년 후를 많이 걱정하잖아요. 20년 후 되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진짜 20년 이대로 가버리게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20년이 가기 전에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나오는 대책을 보면 새 재택을 준다. 소멸 지역에 주택을 사면 아니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구매 욕구가 생겨. 구매 욕구가 뭐예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 기대감이 있으면 집 한번 사봐. 돈이 얼마 있지 내가. 대출 얼마 나오지. 전세 끼고 살까. 뭐 이런 걸 구매 능력을 고민하잖아요. 새 재택을 준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때리는데 야 너 두 대 맞아야 되는데 내가 한 대만 때릴게. 그걸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새 재택도 그거잖아요. 정부가 국가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을 떠들어 가는데 야 내가 조금만 떠들어 갈게. 그러니까 집 사.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히 들죠.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전제 조건을 깔고 거기서 세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다짜고짜 세금을 깎아준답니다. 세금 깎아주면 집값이 올라가나? 아니잖아요. 반대로 정부가 자꾸 이렇게 사라고 제가 앞서서 사라고 할 때 사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소멸지역에 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순서가 틀렸어요. 먼저 밑작업을 하고 혜택을 줘야죠. 밑작업이 뭐냐면 지방은 그러니까 맞물려 있는데요. 서울 집값과 모든 게 결국에는 맞물려 있는 겁니다. 출산 문제 서울 집값 문제 지방 소멸 문제가 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같은 문제인데 추석 때 저는 고향이 지방입니다. 그래서 차 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길이 엄청 막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많은 차들을 보면서 물론 그 중에 저도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지방에서 잘 살고 있었다면 서울 집값이 과연 이렇게 올랐을까? 지방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 결국에는 서울로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다. 제 친구들 제 조카들 제 지인들 봐도 지방에 계시는 분도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올라오는 사람을 오지 마라고 바리케이트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죠. 지방의 경쟁력 강화의 시작이 뭐냐? 양질의 일자리인데요. 기업들 보고 강제로 팔 비틀어가지고 야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해 하지 말고 부산에다 지어. 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람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오지 않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라? 파이스도 졸업하고 인서울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다시 직장을 찾아서 거기 간다고? 다른 직장으로 가면 되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결이 되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고요. 90년대 얘기입니다.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공부 잘하니까 서울대 대한민국 넘버원 근데 연대 고대나 아니면 다른 학교 가는 학생들은 고민을 해요. 경북대 갈까? 부산대 갈까? 굳이 서울 가서 고려대 갈 필요가 있나? 돈 들어가면서 집안 형편이 또 어려운데 고민을 했거든요. 요즘은 고민 같은 거 없잖아요. 당연히 인서울에야지. 국립대부터 저는 키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점 대학교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충남대 있잖아요. 강원대 거점 대학교에 돈으로 출산율을 올리려고 하면 올라가나요? 돈 주면 애 놓나요? 안 놓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대학이에요. 대학교는 돈 투자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포항공대 보십시오. 포스코 돈 투입하니까 카이스트 버금가는 서울에 계시는 공부하는 학생들도 포항공대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으로 해결해주면 투입을 하면 지방의 국립대학교를 화항공대 수준으로 만들어준다면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또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또 내려옵니다. 그 학생들이 나오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저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요. 건설사들이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인프라 만듭니다. 그러면 서울은 집중화 현상이 완화되면서 역설적으로 서울의 출산율이 0.5명이거든요. 우리 평균이 0.7인데 전라남동과 전라북도는 0.9 몇 명입니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출산율이 올라간다? 저는 자연스럽게 서울 집중화 현상을 해결해버리게 되면 출산율도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왜 액이 안 놓는데요. 집 사기도 힘들고 물가도 비싸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한 명 키우기도 버겁거든요. 잘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문제는 같은 문제다. 그래서 단순히 서울에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 몇 개 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요. 공급 물량도 늘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으나 20년 후를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지방의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문제가 풀어지면 20년 후에 의외로 인구 감소 문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